네 안녕하세요 빅톤이라는 그룹의 허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1일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4년 새 아이돌의 춤을 좀 평소에 배우고 싶은데 아이돌댄스는 일단 숨이 턱 끝까지 차요 하나 하나 그리고 하나 둘 네 번만 딱 한 가지 동작을 배웠어요 모으신 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